야, 우리가 서브권을 뺏기면 안 돼. 그쵸, 그쵸. 뺏기면 안 돼. 아, 네 명인데 왜 코트가 좁아 보이지? 왜 이렇게? 우리는 넓어 보이는데요? 왜 이렇게 이만해서 뜯어? 왜 이렇게 해서 뜯어? 왜 이렇게 네 명이서 뜨는 거야? 자, 시작! 월진! 앞에 가, 레진아. 파이팅! 김혜란 리시브를 받았습니다. 뒤쪽 백토스. 이동! 살려냈어요. 그리고 3단 초리했습니다. 김혜란부터 시작합니다. 이다영버지. 스케줄 잡혔어요. 야, 이다영. 시각, 시각, 시각. 하나, 이다영. 야, 이다영, 이다영. 2, 2, 3, 2, 3, 3, 1. 5, 4, 4, 5, 4, 5, 4, 5, 5, 5, 6, 6, 7, 9, 9, 10. 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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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확실히 높이 높이가 있으니까. 우와. 당황했어. 4명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괜찮아요. 계속해서 강호동의 서브입니다. 김애란 역시 안정적으로 받아냈어요. 언더 터스. 한송이 스파이크. 잘 잡았어요. 도만석 디그 건너왔습니다. 중앙 파고드는 김혜진 다시 막혔어요. 한송이 스파이크. 100.1.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아까워. 좋아 좋아 좋아. 진짜 잘한다. 게임 되네 이제. 너무 잘한다. 너무 잘한다. 여기 짧아진 거 어떻게 해. 형. 학진아. 좋다 저쪽으로 가면. 1대1. 이다형 서버. 넷이 일자로 서버. 오케이. 학진의 리시버. 자 2단 넘겼습니다. 뒤쪽으로 다시 한 번 한 송이 해갑니다. 살려냈어요. 안녕하세요 유 inclus table short입니다. 잘한다. 야 잘한다. 야 우리 잘한다 우리 팀 야 좋아 보내기 좋아 점수는 2대1입니다 강남의 서브입니다 없어 때려 뒤쪽 이동 살려냈습니다 그리고 높게 오픈 역할 4명은 안된다 아니면 한 명 맞고 한 명 맞고 자 이것이 이제 선수가 4대8인 대결 그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2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페인트 공격이었습니다 야 2명 더 들어오라고 그래 2명 더 들어오라고 그래 타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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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저..죄송한데 정 안 되시면 한 명 더 들어오셔도 됩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에이 딱 해보고 하수 선수 해보고 그냥 4명이서 에 고집 있으시네 고집 부르는데 화이팅 4대1에서 계속해서 강남의 서브가 이어지겠습니다 해 매진아 빈공간 잘 노렸어요 언니 높게 뛰어놓고 한 송이 강타 그렇죠. 랩 타라. 선 inaug. 랩 타라. 나이스 나이스. 세졌어 세졌어. 괜찮아 괜찮아. 큰일 났다. 약간 도끼올랐어. 이제 조금씩 화가 나거든요. 힘이 실립니다 몰라 몰라 이거 뭐야? 뭔데 이상해? 왜 이렇게 돌려? 한송이 특유의 루틀이 나왔습니다 뭔데 이상해? 왜 이렇게 돌려? 한송이의 서브 돌아갔어요 왜 이렇게 돌려? 야 야 받아야지 아니 원래 하고 있어요 아니 원래 하고 있어요 네 거지 네 거지 네 거 예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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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목적 타고 서브 같은데?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왜 가려? 다시 한 번 한송이의 서브입니다 안 보여 안 보여 왜 가려? 야 몸으로 다 가는데 세 명이 아 이거 그렇게 또 아니고 이걸? 오케이 강남 쪽 공략을 했고요 네 높게 뛰어놨습니다 중앙 쪽 빈 공간 잘 받았어요 송아 2단 연결 한송이의 강타 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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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자 아 아 아 아웃 아웃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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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손에 닿는다 싶으면 올려놔 그냥 어 올려놔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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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을 주면 안 돼 조금 네 자 계속해서 한송이의 서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 아 자 리슘 잘 됐어요 내려와서 올립니다 학진 쪽으로 스페이크 아 아 아 왜요 왜요? 왜요 왜요? 넷타치 넷타치 아 안 했는데 아 아 아 아 아 아 여러분 여기 이제 레터 닿으면 안 돼요 아 아 아 김해진의 서브입니다 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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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재은 3단 처리했고요 김해란 받아냈습니다 아 그리고 왼쪽 페이스 램프트 밀어넣기 손을 집어넣었을 3단 그리고 왼쪽 페이스 램프트 밀어넣기 손을 집어넣었을 3단 넘어왔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한송이의 강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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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렇지만 지금 숨이 정말 좋았잖아요 그렇죠 볼에 대한 움직력이나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좋았고요 네 자 자자자 하자 하자 만들어 잘 담당해 잘 담당해 계속해서 김해진의 서브입니다 마이 오만석 리시브를 잘했고 싱그레인은 토스 자 어렵게 넘겼습니다 야 야 이 공을 김해란이 살렸고요 다시 한송이 아 학진이 받고 뒤쪽 조동혁 스파이크 김해란의 디그 참았다 때립니다 루에이 왼쪽으로 학진 돌려놨습니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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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도 앞에서 가려 우리가 가려 가려 우리편에 가리면 어떻게 해 다 보여 안 우리 서브를 방해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죠 로 우리편에 가리면 어떻게 해 우리편에 가리면 어떻게 해 한송이 리시브 그리고 보린이 직접 때립니다 괜찮아? 어? 이거 괜찮아? 많이 맞아 봐서 괜찮아요 많이 맞아 봐서 괜찮아 저기 이재양 소속 얼굴에 맞았어요. 그렇습니다. 어떡해. 어머. 얼굴맞았어. 진짜요? 제가 볼록이 볼록이. 볼록이 가기 전에 맞았어요. 죄송합니다. 점수는 11대 7. 넉 점차가 됐습니다. 강남의 리시브. 어렵게 뛰어났고요. 급하게 넘겼습니다. 이다영. 김혜진. 강호동의 디그. 그리고 조동혁. 스파이크. 안쪽입니다. 우리가 공을 보고 있어야 돼. 우리가 공을 안 보고 있어. 공을 보고 있잖아. 공을 보고 있잖아. 파이팅. 언니 언니. 잘 찢었어. 진짜 아니겠다. 아니야 아니야. 눌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냥 갈게요. 그냥 가겠습니다. 선아야 선아야. 선아야. 매진아 한 번 들어봐. 네가 이쪽. 네가 저쪽 해. 이제는 예체능 팀이 조금은 추격을 해야 될 시점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이재윤 서브. 채선아가 받고 뒤쪽. 고혜림. 이 공을 살려냈어요. 이재윤. 강남. 그리고 학진. 틀어뜨렸습니다. 다이빙 데이커 김혜란. 강남. 그리고 학진. 틀어뜨렸습니다. 다이빙 데이커 김혜란. 자 찬스 왔어요. 높게 보내는 세상입니다. 오만서. 요헤이. 이동. 선수. 30개. 이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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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야 이제 다 왔다. 둘. 좋다. 어떻게 됐어. 이미야. 언니 살짝 차갔다. 지금 여자 프로배구 선수들을 상대로 속고 물렀어요. 그렇습니다. 개인의 시간을 이용하면 개인 시간처럼 이제. 공을 잡힐 수가 있어요. 네. 우와. 수빅 장난 아니야. 어느새 두 점차까지 좁히고 있습니다. 다시 이재윤 서브. 다 봐도 다 봐도. 김혜란의 리시브. 뒤쪽. 고예림. 살려냈습니다. 강남 좋아요. 학진이 넘겼고요. 고예림. 이다영. 왼쪽. 퀘검수. 우리 직접 어택 커버. 찬스. 찬스. 3단 건넸습니다. 찬스 왔어요. 오버핸드를 받았고. 빠르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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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하나만 둘려. 하나 나. 약속된 플레이에 의해서 지금 2점이 이루어졌다는 게 굉장히 고무적이에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낮고 빠르게 갔어요. 네. 아 우리 지고 있어. 지고 있는 거야. 이제는 양반 쏟다. 어허 큰일이네 저거. 내가 다시 준비해. 안 돼. 다시 들어가.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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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13 대 11. 나가라. 야. 오케이. 류헤이 띄워놓고요. 오픈 스파이크. 자 이렇게 됐죠. 파이팅. 오오우. 오? 하아. 하아. 화이팅. 아. 화이팅. 화이팅. 이것도. 이것도. 우우우. 쟤 잘못이 아니야. 제가 때리면 다 성공한다고 생각하고 있잖아, 우리 다. 내가 남았어야 돼. 내가 붙었어야 돼. 여자 프로배구 선수들의 매치 포인트가 됐습니다. 최선화의 서브. 잘이시고가 흔들렸고요. 잘이시고가 흔들렸고요. 3단 넘겼어요. 끝낼 수 있을까요? 고혜림 쪽 스타이크! 블록 아웃입니다.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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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잘했어! 결국 15대 11! 이렇게 해서 여자 프로배구 선수들이 승리를 거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